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방부가 언급을 피하는 진짜 그림이 있죠 우리는 이제 중국을 자극을 안 하려구요 내숭물 까고 이제 눈 가리고 아홍게임을 해요 아니 뭐 천키로를 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500키로면 뒤집어 쓰지 아 천키로 갈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장거리 공대함이 왜 필요하냐고 공중발사가 500키로면 뒤집어 쓰지 근데 그걸 다 북한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 북한 때문에 북한 때문에 눈 가리고 아홍게임이에요 실제 주적은 중국이라고 우리가 6월 때도 주적이 중국이었죠 32개월 동안 12월 11월부터 7월까지니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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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렇죠 32개월 동안 주적이 중국이었잖아 300만명 들어와서 100만명 사상자 났구만 그래서 이 국방부는 이 얘기를 잘 안해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게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나면 이거 진심인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에요 지금 카이가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얘기 잘 안하니까 자기의 비전인 듯 하면서 그림을 하나 멋있게 그려가지고 이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Next Generation Area Combat System이라고 이름 잘 붙였어요 차세대 공군전력은 어떤 거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유무인 합동작전 MUMT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양형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에요 공군이 우주에서 바닷속까지 연결된 다양형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이가 이게 카이 그림이거든요 카이가 꼽은 공중무인계의 다섯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기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의 F-15나 F-35에서 쓰고 있는 건데 비행기가 새끼 비행기를 유선으로 연결된 새끼 비행기를 뿅 하고 쏴요 그럼 얘가 싹 돌아다니면서 얘가 이제 전파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F-35인 척 자기가 B-52인 척 자기가 F-15인 척 흉내를 내요 ADM-160이라는 물체인데 MALD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저기 밀리터리 평론하시는 분들도 헷갈려가지고 무식해서가 아니라 헷갈려서 MADL 얘기하다가 갑자기 본문 중에 MALD 그러니까 L과 D만 바꾸면 MADL은 F-35가 사용하는 지향성 통신 비밀 통신이고요 D-L 데이터 링크란 말이에요 MALD는 MALD는 디코이예요 디코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루어 낚시 루어 이게 루어라고요 카이는 이제 아시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게 유인전투기 쪽이 카이가 많이 하고 있고요 무인기 쪽의 고급기종을 대한항공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세가 그렇게 아마 정책적으로 방사청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국가전략상 한 군데 다 몰아서 몰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카이는 이제 이게 무인기를 하고 싶은데 무인기에 찬스가 잘 안 오니까 무인기 찬스가 안 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기만기는 드론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게 이미 사용한 지 오래됐고요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전자전 할 수 있죠 이러려면 이제 엔진 파워가 좋아야죠 그래서 MQ9보다 우리 무하부가 엔진 파워가 한 300마력 좀 높을걸요 2,300마력 높아요 MQ9이 1200인가 1100 정도 되고 우리가 1400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정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240km 밖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찰기가 미성 말고요 정찰기가 240km 밖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1만 미터 상공점에서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레이다 지표 때리는 레이다 사로이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발 중이죠 그 다음에 미사일 캐리어 자기 날개 밑이나 뱃속에다가 큼직한 미사일을 넣고 명령받으면 쏘는 거 통신중개 이게 이제 카이가 꼽은 유무인 합동작전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합동작전을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와쿠를 짜서 지금 카이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방부가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대신 그림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린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추구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그리고 이런 군사 개념은 너무 치명적이고 무서운 거여서 국방부는 극도로 말을 조심하고 표현을 잘 안 한 거예요 중국에 대한 눈 가리고 아홍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굉장히 사실 반갑더라고 왜 그러냐면 비록 국방부가 직접 발표 안 하더라도 카이 같은 데가 해주면 좋지 않아 이렇게 공공원하게 언급돼야 되거든 이게 왜 공공원하게 언급돼야 되냐 국민들이 우리의 무기의 전략적 치명성을 이해하고 그걸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이게 돈 먹는 하마고 밑도 끝도 없는 방대한 작업이거든요 다행히 수출이 잘 되면 코스트가 건져지죠 그런데 수출이 안 된다고 안 할 수가 없다고 이걸 이게 동아시아 중국 옆에서 산다는 게 너무 고달프고 무서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런 공중유무인 합동작전 멈트에 대해서 서방에서 미국을 열외로 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치밀하고 방대하게 이걸 해가고 있는 나라고요 고급 공중드론을 저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하나는 감시정찰정보지휘통신 ISRC2인데 이게 이제 경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무장 플러스 레코너선스 그래서 AR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캐리어죠 그런데 미사일 캐리어를 하면서 이게 크면 동시에 정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소리예요 감시정찰 정보지휘통신 쪽이 있고 미사일 캐리어 쪽이 있고 한 기체가 두 기능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무인 공중전 전투기죠 그러니까 AI 조종사가 있어가지고 AI 조종사가 Dogfighting 그러니까 공중전까지 할 수 있는 미국이 엊그저께 실험했었죠 무인 공중전 전투기 Unmanned Fighter가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세 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무인 공중전 전투기는 미국조차 컨셉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조금 시간이 있는 거야 앞으로 그런데 지금 당면에 있는 건 뭐냐 감시정찰정보지휘통신 쪽 ISRC2하고 미사일 캐리어 쪽이 당면에 있어요 이 당면에 있는 걸 한국은 진심 있게 출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날개 긴 놈 글라이더 같이 생긴 거 무아브 그다음에 가오리 스텔스 정찰기 그다음에 저피탐 정찰기 여기 그림의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예요 저피탐 무인기 얘는 또 뱃속이 큼직하면 뱃속에다 미사일도 넣고 갈 수 있죠 이런 쪽이 한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세 가지 세 개의 고급 공중도로는 지금 이미 뭐 거의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무화부는 됐고 저피탐 무인기 저피탐 정찰기가 내년 2025년이고 그다음에 가오리가 2028년이죠 이게 항공 엔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급 무인기의 사회장변은 이제 국산 첨단 전투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뭐 이걸 같이 멈트를 하니까 그다음에 항공 엔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고급 무인기가 되면 무장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기 만든다 그러면 GE가 우리한테 엔진을 팔지만 무인기 만든다 그러면 엔진은 안 팔아요 항공 엔진이 있어야죠 당연히 뭐 A4 레이더라든지 뭐 그다음에 전자광학 2호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전자전 EW라든지 또 뭐 무슨 지향성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계된 솔루션도 유인기를 판다 그러면 그나마 어디 가서 좀 알아는 볼 수 있지만 무인기를 한다고 하는 순간 안 팝니다 MTCR에 걸려요 미사일 풀세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얘가 미사일 통제 체제에 걸리기 때문에 안 파는 판인데 거기다 미사일 팔겠어요? 유인기에 붙인다 그러면 팔아도 예를 들어서 타우로스를 우리가 F-15에 붙인다 그러면 팔아도 우리 무인기에 타우로스 붙일게요 그러면 팔면은 불법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MTCR을 어긴 거예요 물론 그게 협정은 아니고 협정의 준환은 국제적 국제 체제지만 MTCR을 어긴 게 돼요 독일이 또 산은 우리도 어긴 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미사일도 풀세트로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거 다른 나라들이 이걸 엄두로 안 내는 게 이유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어 거기다 한국은 수출이라도 해서 일부 코스트를 커버를 하면서 거기에 쏟아부은 GDP만큼 바깥에서 수출해서 또 벌어들일 수 있다 일부라도 혹은 전체라도 이거라도 있지만 다른 데서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웬만한 나라들이 이거 안 가고도 잘 살아 골아픈 걸 왜 가냐 이거지 참 우리가 팔자가 모진 거죠 팔자가 모진 겁니다 그러니까 K무기의 영광이라고 쓰고 모질고 모진 한국인의 운명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항공엔진의 기술사양이 알려졌죠 이 기술사양 이게 국방부 세미나 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프터버너는 언급하지도 않아요 이 자료는 드라이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1차 연소만 집중해서 언급해요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또 GE 오리지널 F414는 GE의 홈피에 가면 13,000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F414 한국형 F414를 14,000파운드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GE랑 손잡고 뭔가 약간 수정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룬 거는 15,000파운드 엔진이에요 F414랑 거의 비슷한데 F414보다 팬 직경에 13mm가 확대돼요 그러니까 1cm 1.3cm 확대되면서 14,000파운드가 15,000파운드로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도 디자인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18,000파운드 엔진 동시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추력 증대 방안이 4종류가 제시되고 있어요 18,000파운드로 갔을 때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직경을 증대하는 거 직경만 그 다음에 직경도 좀 증대시키고 터빈 입구 온도도 좀 높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터빈 입구 온도가 15,000파운드일 때 이게 켈빈 값이에요 1850켈빈인데 이거 여기서 270도 정도 빼면 섭씨 온도 나옵니다 272도인가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1500 한 60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15,000파운드일 때 외를 한 50도 정도 높여서 뭐 1600 한 10도 20도 정도까지 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경도 늘리고 팬 앞에서 맨 앞에 돌아가는 거 그것도 좀 늘리고 직경과 팬 가지고 팬 압축비 팬의 압축비요 팬이 압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팬 압축비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3.96에서 15,000파운드에 3.96에서 18,000파운드 가면서 4.66까지 높이는 그런 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터빈 입구 온도도 높이고 팬 압축비도 높이고 뭐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으니까 15,000파운드짜리를 하게 되면 18,000파운드는 바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거의 동시에 할 것 같은데 15,000파운드와 18,000파운드를 그러니까 자료가 이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모질고 험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참 별일 다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 대한 2000년 정체성 게임을 해왔죠 우리는 2000년 동안 정체성 게임을 펼친 그런 민족은 전 세계에서 둘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한국인이에요 유대인은 토라 그 사람들의 성경이죠 토라를 받드는 신앙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실 초월을 통해서 정체성 게임을 했고 한국은 군사지정학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중국과 버텨온 거예요 자기 언어, 문자, 의복, 음식, 주택 건설 방식, 주택 스타일, 풍습 이게 다 풀세트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모진 환경에서 이렇게 단련되면서 살아온 민족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래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라는 이거를 우리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국인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